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분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말씀에 잠시 코끝이 찡겠습니다. 영세 상공인이 많은 우리 암동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구 30만 명품 도시 암동 건설을 위해 즉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암동을 만들겠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동 의원님과 함께 경북 중심도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